국가 시범 도시인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래형 주택과 함께 기업이 실증과 연구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배드가 조성되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종시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예정지에서 배관 매설과 터닫기 등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중심 지역인 34만 제곱미터 부지가 스마트시티 선도지구로 지정됐는데, 중심부에는 친환경 공유차와 자유주행 셔틀만 다니는 혁신 벤처 스타트업 존이, 외곽의 스마트 리빙 존에는 오는 2025년까지 2,200여 가구의 분양 주택이 들어서 홈서비스와 헬스케어, 생활혁신 플랫폼 등 미래 주택에 적용될 4개 분야, 21가지 서비스가 시범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사업에 최근 LG CNS와 네이버 클라우드 등 13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사업비는 국비를 비롯해 공공과 민간기업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 자본금 900억 원을 출자하고 법인 금융 조달로 마련합니다. 미래 도시의 모습을 품은 살아있는 실험실, 세종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오는 2027년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